제9호 태풍 마이삭은 오늘 낮 12시쯤 북한 동쪽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사실상 소멸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경상도를 통과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강원 영동과 제주에 가장 많은 200에서 500mm의 비를, 경상도와 전남 동부에는 100에서 300mm, 그 밖의 전국에 50에서 150mm의 비를 내렸는데요. 빛뿐 아니라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원 산지와 남해안, 제주에는 최대 초속 50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영향권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에는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새벽까지는 5mm 내외 적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마이삭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인데,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다시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부서쪽 해상에서 북서 지나고 있는 이 태풍은 일요일인 6일 오전 제주 인근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태풍은 따뜻한 해상을 지나면서 점차 그 세력이 커져서, 7일 오전 우리나라 내륙에 접근할 때쯤에는 중심기압이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5m의 태풍 강도 매우 강에 해당하는 초대형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강도 매우 강은 사람이나 큰 돌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의 세기가 매우 강한데요. 특히나 이 태풍은 반경이 넓고,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비해서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할 가능성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이번 주 토요일 경남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화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